안녕하세요 생물 집사입니다. 오늘은 개 사육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개가 얘는 도둑개거든요. 얘 이름은 청순이에요. 일단 얘 먹이부터 알려드릴게요. 먹이는 일단 과자밥을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사육 방법은 거기 집이나 집을 놔주세요. 돌이랑. 그리고 밑에는 돌 깔아주시면 더 좋아요. 그리고 얘 수영장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돼요. 근데 얘 진짜 모르면 안 아프거든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. 여긴 이렇게 집을 해주시고 돌도 해주시면 좋고요. 밑에 자갈로 해주시고 이렇게 좀 계단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어떤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탈피아를 꺼면 물에 완전 푹 담그고 오래 있어요. 그래서 물도 좀 더 채워줘야 되셔야 돼요. 이것보다는. 한번 얘를 넣어볼게요. 여기 안에. 이렇게 한 이 정도? 이 정도면 돼요. 이렇게 다 잠기게. 그래도 물을 좀 더 해주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 다시 알려드리자면 과제밥을 놓아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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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